스케줄이 끝나고 나오는 샤인 졸지의 매니저에게 버림받고 길거리가 가르쳤는데요 혹시 납치된 걸까요? 어쨌든 이들이 도착한 곳은 전통한옥마을이군요 이들에게 무슨 일이? 바로 이곳에서 샤인의 헬로베이비가 시작됩니다 혜민이는 애기가 애기 키우다 아빠의 자격을 억지해 고급군 사는 샤인이 아빠 빛나는 샤인이 이런 모습 처음이야 아빠 되기 쉽지 않죠 샤인이가 아빠가 된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이렇게 노력하니 샤인이 아빠의 자격을 획득할 수밖에 없겠죠 긴장되는 샤인이 아빠와 아기 유근이의 천만함 순간인데요 정말 사랑스러워하지 유근이죠 천만함인데도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민호 아빠와 닮아서일까요? 민호 형이 동생이 있었나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뱀은 것 같아요 드디어 시작된 샤인이 아빠와 유근이의 좌충우돌 육아일기 멋진 아빠가 되죠 다짐해서 멋진 아빠 민호 다짐해서 나는 모르겠어요 난 자신 없어 정말로 그 얘기가 뭔데 내가 말아봤어요 민호야 민호야 반복격 아빠 종현 눈높이 아빠 혜빈 눈높이 아빠 혜빈 어떻게 해야 될지 영화의cus 엄마같은 아빠 히 아이가 무서운 아빠 온유 형들 아빠 형들이 오늘부터 유분이 아빠 싫어 싫어 과연 샤이니 다섯 아빠와 아기 유분이는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됩니다 아빠 아빠가 너무 좋아 유분아 이제 형들이 유분이 아빠 형들이 유분이 아빠 응 응 응 형들이 유분이 아빠 알았지? 안돼 엄마 어디있어 엄마 어디있어 뭔가 이상해 응 응 응 엄마 없어 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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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추워 이분은 엄마 안으면 돼 응 응 응 우리 나가볼까 응 응 응 엄마 집에 갔어 괜찮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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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떡하냐. 저는 솔직히 유근이랑 저랑 뭔가 토하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안 통해요. 빵 막혔습니다. 견디 상태로 견디라이까. 뭔가 우리끼리 막상 만나 보니까 부지럽다 부지럽다.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고. 어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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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쁜데. 가까이 못 가겠어. 왜? 유형이 약간 애기한테 겁을 먹은 것 같아. 처음 볼 받은 것 같아. 살짝 겁먹은 것 같아. 도망치더라고. 가까이 가니까 어려운 것 같아.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를 모르겠네. 그쵸. 앞뒤를 깜깜한데? 그냥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될 것 같아. 아니 뭐 해야 되지? 형이 엄청 예쁜 거 보여줄까? 별로. 은근히 안 잡을 수가 아니야. 제가 안 잡을까? 그냥 여기서 말해. 여보. 이거 봐봐. 이게 뭐예요? 뭐야? 뭐야. 찹쩍쩍. 없어졌다가. 또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뭐같이? 으 뭐 으 으 으 저 더의 중자 5 으 여왕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분 형의 행하게 4 으 how are we 야 일하게 내었어 야 우리 안내려 그래 바로 거울 5일 3 2 5 5 6лав 2 5 5 아 하러가도 뭐 논술 모렉 하고 있어 교통부째로 2 3 3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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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아우, 그렇게 먹지 않지. 누나야. 누나 아까랑 좀 공기가 다르지? 좀 낮지, 여기가 더. 한 180 되는 거 같네? 다시 내려갈까? 저기 저기 저기? 왔어. 메롱. 여기 이상한 난리리기 있는 형. 메롱. 예전 phrase 같은 drain olan, 카메라. 해만 한 나라인파시한테 매일매일. 주변하는데, 저기 태민이 형까지, 누가 더 빨리 가 ana. 자, 가면, 태민이 형한테. 태민이 형한테 간 것 같아, 준비. 시작. Italia의 이야기 주batu. tecnología 도달하utenят hoe. 그니김만 그니김만에서 보내주신것 같아요. samurai 한참의 이야기. 누가 제일 좋은지 여기 다 보면 앉아있고 뒤로 딱 붙어 달라붙어 그래야지 공평해 또 생겼다고 없어졌다고 낑딩 은비 이와 손 빻지 말고 가만히해 손 빻지 말고 손 빻지 말고 тан puedan 나 뛰어봐 나 뛰어봐 나 뛰어봐 오빠 오자라 바로 오자라 야 저기 형 3명 중에 제일 좋은 형한테 가는 거야 저기 형 3명 중에 자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자, 준비 시작! 4분간 — 앞뒤라고, 앞뒤라고. 앞뒤라고. — 해! — 야, 이분야! — 안겨, 안겨. — 해! — 야, 이분야! — 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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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윽. 난 꼴치는 거 하지. — 왜, 무릎은 걸. — 내, 이랑. — 내, 이랑. 니, 이랑. — 안겨. — 안겨. — 내, 이랑. — 죽겠다. — 그냥, 체크가 other. — 응, she's gonna look. — 으음! — 손꼬리만. — 야, 야! 야, 야야야야. 아 이거 계획이 와줬구나 예 예 예 예 동상 신이 예 예 예 예 예